자 7월 10일 장마감 종합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차주가 좀 기대가 되죠. 차주가 기대되는 바이오 막판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두려운 그런 시점 그런 시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대부분 과거를 돌아보면 가장 무섭고 어두운 시기가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장중 분위기 정말로 좋지 않았죠. 그야말로 진짜로 정말로 공포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수급을 보시면 코스닥 쪽에 막판에 외국인이 매도를 한 7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쭉 사면서 100억 매도로 마감을 했죠. 자 기관도 계속해서 매도를 엄청나게 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돌려 세웠습니다. 자 그러나 거래소 쪽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수급이.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지금 강력하게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늘 진단키트 주들이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죠. 거기다가 치료제 피라맥스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신풍 제약도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 렙지노미스 13% 정도 이렇게 올라섰죠. 자 그러나 업종 대표주들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주들은 좋은 흐름을 보인 종목들도 좀 있지만 대부분 상당히 하락폭이 컸죠. 외인 기관의 매도세도 아주 강력하게 3,400억 7,000억 이 정도로 강하게 나왔고 온라인 플랫폼 쪽은 그래도 좀 강세였습니다. 네이버가 4% 올랐고 카카오는 보압이었죠. 중국 관련 주들도 지금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좋지 않았죠. 제약바이오 정말 오늘 장중에 분위기가 그야말로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좋지 않았죠. 자 이런 분위기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지금 HLB 저가가 자 오늘 마이너스 4%까지 갔습니다. 마이너스 4% 또 240선을 터치 한번 해줬죠. 자 마이너스 4%까지 정말로 강력하게 밀어요. 장 끝나기 일보 직전까지 계속해서 밀어냈죠. 자 계속 밀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좀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동시효과 때 많이 담았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비슷하죠. 계속해서 밀어올리다가 동시효과 때 좀 올렸고 ABL 바이오는 오히려 올랐으면 1.6% 올랐는데 계속해서 얘도 좋지 않았죠. 장중에 계속 흔들고 좋지 않았죠. 마지막까지 또 밀렸습니다. 마지막 밀리다가 막판에 또 끌어올렸죠. 안트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고 계속 밀리다가 마지막에 들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올리면서 하락폭이 마이너스 4% 수준으로 달리던 그런 종목들이 한 1% 1.5% 수준으로 좀 끌어당기면서 마감을 했죠.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안좋다가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 이렇게 끌어올렸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끌어올린 주체가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다가 동시효과 때 확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돈을 0.6%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한 이 하락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 제약바이오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좀 밀리다가 한번 상승 추세로 방향을 틀게 되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죠. 이 코로나가 이 제약바이오 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좀 했습니다. 셀틴 헬스케어도 0.4% 정도로 좀 선방을 하면서 막판에 끌어올렸죠. 자 이런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주말 동안에 이 코로나 관련 이슈가 상당히 그런 소식들이 또 많이 뒤덮을 겁니다. 하루에 6만 명 이상 또 이렇게 환자가 나오고 또 재봉쇄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상당히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많이 발생하겠지만 오늘 장중에 장중조정이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끌어내려서 겁을 줬으면 장중조정은 아주 뭐 완벽할 정도로 심하게 장중조정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HLB 지금 본질적인 가치가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이 끌려 내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왔죠. 정말로 지금 2019년도 2월달에 고점 수준 이 수준까지 딱 맞춰서 내려온 그런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말 한 한 달 이상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자 그러고 이번 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만 5천주 매도에 기관이 4만주 정도 매도가 나왔죠. 금융투자 이상 4만주 정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기관이 코스피 7천억 매도에 코스닥 800억 정도 매도 했죠. 자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기관 투자자들은 제약 바이오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에서 매도를 거의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HLB도 매도가 많이 나왔죠. 자 그리고 외국인도 3만 5천주 매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한 3일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지만 어제도 외인기관 쌍거리 매도 였지만 2% 올랐습니다. 오늘도 외인기관 쌍거리 매도 특히 기관 매도가 4만주 정도로 많이 나왔죠. 외국인이 3만 5천주 매도가 나왔는데 이런 쌍거리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40선 부근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아주 강력하게 마지막에 들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바닥을 잡는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은 바닥을 잡는 과정입니다. 바닥을 잡는 과정이고 이제 FD 승인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주가는 원래 먼저 움직이죠. 먼저 움직일 겁니다. 먼저 움직이는데 지금 계속해서 공면세력들의 공격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세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봐야 이제 7월 중순이죠. 7월 중순까지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간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냈다 그러면 여기서 더 흔들든 말든 그냥 지켜보는 게 좋겠죠. 어차피 하반기에 불꽃놀이는 한번 예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약이 딱 되어있죠. FDA 승인 신청이 진행이 되고 아필리아 신청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교모세포전 결과 나올 거고 백신 동물 결과 나올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딱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걸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위치는 이런저런 잔머리 굴릴만한 위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더 내려가면 사바이지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지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은 홀딩이 답이죠. 지금의 위치에서는 그야말로 홀딩이 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런 재료를 가진 제약바이오 주들은 다 비슷한 상황이 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이렇게 많이 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간다. 그런 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아주 크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HLB만큼 많은 그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분봉 보시면 시작하고 계속해서 밀었죠. 5일선을 20일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하다가 한번 올라섰다가 확 밀어치고 계속 밀었죠. 그러나 마지막에 다시 다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봉이 완성됐죠. 주봉상으로 지금 5주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5주연속 여기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 하락하고 6주째부터 좀 더 하락한 후에 반등했죠. 지금 너무나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 지금 HLB를 둘러싼 환경을 봤을 때 FDA 승인 신청이 정말로 코앞에 와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가를 내려줬다. 이거는 매수 기회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을 바라봤을 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왔고 다음주 한 번 더 내려온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또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공매셀도 좀 내릴 수 있겠죠. 내릴 수 있겠지만 내리면 내리는 대로 매수 기회로 잡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본다면 120선 60선 하고 딱 올라오고 있는 여기서 바닥을 한번 잡았죠. 여기서 만약에 더 밀어친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왔다가 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밀어붙일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시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7월 중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만 기다리면 8월 중순이 되죠. 두 달을 기다리면 9월 중순이 됩니다. 그 정도 기다릴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 게 낫겠죠. 지금 소탄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40선에서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마감인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다음주는 제약바이오 사실 코로나가 상당히 확산되는 그런 소식이 나왔을 때도 제약바이오 주들은 반등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그런 경험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약바이오 차주의 오늘 마지막 동시효과 분위기를 봤을 때 차주의는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인 제약바이오가 살아나게 된다면 HLB도 당연히 살아나겠죠. 이렇게까지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반기 이제 나올 만한 호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에 잘 버텨왔다 그러면 지금 이런 구간 정말로 사실 힘든 시기입니다. 정말로 힘든 시기죠. 너무나 오랫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힘든 시기인데 이제는 뭐 여기서 잔머리를 굴릴만한 그런 시기는 지났답니다. 본질 가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240선 터치하고 밑거리를 길게 달아줬죠. 차주의 오늘 외국인이 막판에 들어온 그런 분위기로 본다면 제약바이오 한번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는 전방산업주도 경기민감주 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상당히 부동스럽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중에 많은 유동성은 다시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워낙에 조정을 많이 해서 위치가 아주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K바이오 절대로 그냥 죽는 그런 산업 아니죠. 그런 산업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주의 바이오 쪽이 외국인이 들어와 준다면 바이오 한 몸으로 움직이죠.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 들어와 준다면 아마도 차주부터 반등이 나올 거고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고 좀 더 밑으로 누르겠다 하면 좀 더 늘릴 수도 되겠죠. 그러나 그런가보다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될 만한 위치다. 생각이 됩니다. 본질 가치는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HLB 생명과학은 정말로 많이 내려와 있죠. 정말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 바닷건에서 플랫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5일선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기에서는 무조건 자신감을 가질 때죠.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13,000주 들었고 기관이 35,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개인도 좀 들어왔죠. 자 이제 여기에서 5일선 맞고 조금 밀리는 그런 겁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지금 위치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아무튼 그래도 HLB는 HLB 생명과학은 HLB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올라서면 생명과학은 당연히 따라 올라 설거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본다고 하더라도 생명과학의 지금 위치는 너무나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언더슈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과학은 이제 터치를 했죠. 61선 주봉 상으로 먼저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 깨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다시 튀어오를 만한 그런 위치에 도달했다. 볼 수 있겠죠. 이번주 보면 몸통도 작고 거래량도 작은 그런 언벙이 나왔습니다.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죠. 정말로 오랫동안 많이 조정했고 크게 내려와 있는 상태죠. 이제 크게 돌아설 만한 그런 위치까지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